채널아 캐치. 기존 영상의 끊김이 있었고 미야와키 사쿠라도 르세라핌의 사쿠라가 되었으며 다시 일본으로 여행가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정판으로 올리는 영상입니다. 아이즈원 활동 종료로 일본으로 돌아간 미야와키 사쿠라는 2021년 원 소속 그룹 HKT48을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서 2022년 5월 2일 르세라핌으로 세번째 아이돌 데뷔를 하게 됩니다. 사쿠라가 활동했던 HKT48은 일본 아이돌 AKB48의 자매그룹으로 후쿠오카를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AKB는 아키아바라에서 따왔고 HKT는 하카타에서 따왔습니다. 후쿠오카 지역 아이돌이라면서 하카타는 무엇일까요? 후쿠오카는 국내 여행하듯이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만 후쿠오카를 간다는데 왜 하카타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라고 하는지 후쿠오카 간다는데 하카타항에 가는 배를 타라는 건 무엇인지 후쿠오카는 뭐고 하카타는 뭔지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하카타라는 항구도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후쿠오카의 옛 이름입니다만 사연이 복잡합니다. 하카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의 하나입니다. 한반도의 부산이나 합포, 거제쪽하고 대마도 넘어 일본열도의 하카타일 때는 고대의 통나무배를 타고 가도 다할 수 있을 만큼 가깝습니다. 대륙으로의 창이죠. 실질적으로 외국이란 게 국토의 서쪽에만 존재하는 고대 일본의 특성상 하카타는 신라, 고려, 당나라, 송나라와의 교류와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합니다. 그 국제무역항 하카타의 내륙에 다자이후라는 관청이 있어서 국경 방어와 외교, 서부지역의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백제 부흥을 도우려다 백촌강 전투에서 대패한 이후 고대 일본의 국방은 대륙으로부터의 침공을 상정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온호선 같은 코리아식 산성도 곳곳에 쌓고요. 그러다가 진짜 대륙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카타 해변은 두 차례나 몽고와 고려대군이 상륙하게 되고 하카타 시가지가 불타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도 하카타는 원나라, 명나라와의 교역, 조선과의 교역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전국시대에는 여러 세력의 충돌로 인해 하카타 시가지가 황폐와 부흥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하카타의 시가지를 정리하고 부흥시킨 사람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조선 침략의 배우기지가 필요한 입장이었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세키가하라라는 일본의 내란도 끝나고 히데요시의 군사라고 일컬어지던 쿠로다 칸베에가 하카타 일대의 새 영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석고 52만석이 넘는 대형 영주죠. 히데요시의 주인이었던 오오다 노부나가가 기우성을 거성으로 삼고 이름을 고친 이래로 노부나가 히데요시 정권에서 보고 배운 영주들은 자기가 새로 받은 영지에 근세성각을 쌓고 시가지를 정비하면서 도시의 이름을 새로 바꿔버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후쿠이, 마츠야마, 마츠모토, 타카마츠, 히로시마, 오카야마, 히코네, 쿠마모토, 센다이, 일본의 유명 도시 상당수가 에도시대 초기에 이렇게 개명된 것입니다. 쿠로다 가문은 새 영지에 성을 쌓으면서 그 일대를 자기네 고향 동네 이름을 따서 후쿠오카라고 합니다. 이게 혼동의 시작이 되는데 영주님의 성 및 저작거리는 후쿠오카 강 건너 기존 항구와 서민시가 지는 하카타 이런 노론자 두 개짜리 이원체제의 도시가 됩니다. 지금 이 지도에 보이듯 후쿠오카성과 하카타역은 지하철 다섯 정거장 거리밖에 안됩니다. 후쿠오카성에서 하카타 항구까지의 거리도 그 정도밖에 안되죠. 영주님이 후쿠오카성에 살고 계시니 그 번국의 이름도 후쿠오카번 그리고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가 되면서 일본은 우리나라 도보다는 작고 군보다는 훨씬 큰 지방 행정구역으로 현을 만드는데 북큐시 일대에 예전 번국 이름을 따서 후쿠오카현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럼 후쿠오카 저작거리와 하카타 저작거리의 현대적 행정구역인 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후쿠오카 시로 해야 하나 하카타 시로 해야 하나 이게 큰 논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는 후쿠오카가 2만 5천 하카타가 2만으로 서로 각자의 이름을 내세웠고 따로따로 시를 만들자는 극단론도 남았지만 결국 하나의 도시로 진행되었고 이름은 후쿠오카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면적도 인구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훨씬 역사 깊은 하카타라는 이름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대신 중재한으로 역이름은 하카타역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시의 중심역인데 이름은 하카타역입니다. 여행객들은 여기서 헷갈리게 됩니다. 과거엔 신칸센 종점이기도 했죠. 지금은 카고시마 중앙역이 종점입니다. 참고로 앞서 후쿠오카시 하카타시 논쟁을 중재한으로 만들어진 원래 하카타역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옮긴 겁니다. 역이름만 하카타가 아니라 항구도 여전히 하카타항입니다. 이 건물의 간판도 하카타항 국제터미널, 하카타포트 인터내셔널 터미널. 버스 탈 때 중요한 건 하카타항에는 하카타 부두와 중앙부두가 있는데 우리가 타는 국제터미널은 중앙부두로 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도착하면 볼 수 있는 이 간판은 후쿠오카를 극단적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웰컴 투 후쿠오카라고 하면서 항구 이름은 포트 오브 하카타입니다. 그러다가 1972년 후쿠오카시가 대형화하면서 하카타구가 생깁니다. 현재 하카타구의 인구는 24만 명. 지역 내에 후쿠오카 현청이 있고 후쿠오카공항, 하카타역, 하카타항,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부터 내려오던 하카타라는 지명은 다행히 없어지지 않고 역, 항, 구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만 여행객들한테는 참 혼란스러운 일이죠. 후쿠오카공항은 일본에서 도심지와 공항이 가장 가까운 케이스입니다. 하카타역에서 후쿠오카공항까지 지하철 두 정거장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공항 내 무료 순환버스에서 시간이 더 걸리죠. 제가 급한 물건이 있어서 당일치기 후쿠오카 쇼핑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만 오후 2시 55분 후쿠오카공항 도착 비행기인데 오후 3시 44분에 시내 쇼핑몰 캐널시티에 도착해서 쇼핑을 하고 저녁 7시 40분 비행기로 되돌아오는 일정도 가능했습니다. 하카타역과 텐징을 잇는 선상에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토오쿠오든 오오사카든 일본 어디를 가도 후쿠오카만큼 백화점이 가까이 몰려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브랜드나 매장이나 먹거리나 여기에 다 몰려있습니다. 나이키, 애플, 꼼데가르송, 이치란 라면, 나카스 포장마차, 돈키호테 쇼핑에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항이 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오전에 여기저기 쇼핑을 하고 오후에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생긴 라라포트, 뉴간담이 있는 라라포트의 경우 따로 뚝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저는 관광객이 갈 일 없는 곳이라고 비웃었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도 저길 가족과 함께 가서 인증샷을 찍고 오는 패친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큐슈를 우습게 보면 안되고요. 큐슈에서 가장 큰 도시가 후쿠오카. 후쿠오카시의 인구는 150만명이 넘고 후쿠오카 현의 인구는 500만명이 넘습니다. 오늘의 TMI 쿠로다 가문의 고향인 비젠노쿠니 후쿠오카는 도검과 도자기로 임명한데 후쿠오카 이치몬지라던가 비젠 오사후네 같은 유명 도검 유파의 고장이었죠. 현재는 오카야마현 세토우치시입니다. 얼마전 그 세토우치시에서 일본의 국보도검 111자루 중에서 47자루가 비젠에서 만든 비젠도인데 정작 지금 비젠에 비젠도 유물이 없다며 클라우딩 펀딩으로 5억엔을 들여 우에스기 켄신의 에도라는 국보 야마토리계를 구입했습니다. 이 칼은 카마쿠라 중교의 비젠도로 후쿠오카 이치몬지파의 작품입니다. 후쿠오카 시립박물관에는 유명한 도검들이 있습니다. 국보, 해시키리 하세베, 오다 노부나가의 명검으로 게임에서도 노부나가가 기본으로 가지고 나오는 물건인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거쳐 쿠로다 나가마사에게 하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후쿠오카 시립박물관은 쿠로다 가문의 문헌에 따라 쿠로다 칸베에가 코데라 가문의 사자로 노부나가를 대면했을 때 추고쿠 공략의 헌책의 상으로 노부나가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보, 니코 이치몬지, 앞서 말한 비젠 후쿠오카 그 후쿠오카 이치몬지파 도공이 13세기에 만든 검으로 원래 호주오 가문의 보검이었는데 오다와라 정벌 당시 호주오 가문이 쿠로다 칸베에게 항복 중계를 해준 예로써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홍고, 천하 3명창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명창으로 노부나가 히데오시를 거쳐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쿠로다 칸베이 가신인 모오리 타헤에가 후쿠시마 마사노리와의 술래기에 이겨서 이 창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여러 소유주를 거쳐 쿠로다 가문이 소유하게 되었고 헤시키리 하세베, 니코 이치몬지, 니홍고 모두 쿠로다 가문이 다른 쿠로다 자료들과 함께 후쿠오카시에 기증하게 됩니다. 저는 셋다 실물을 보았습니다.